소연씨가 먼저 소개해주세요. 네, 소연을 말해봐, 네, 가려워진 눈물님의 소원입니다. 단콘에서 소연님 노래 원없이 듣고 온 행복한 1인입니다. 정말 다양한 곡들로 고막 치유하고 왔지만 소연님의 랩은 아쉽게 듣고 오질 못했네요. 랩? 북킵원탑 소연님, 유명 가수 전 때 부르셨던 말해줘, 한 번도 말해줘에서 랩 부분 한 번만 불러주셔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 방청 못 간 불쌍한 영혼의 슬픔을 달래주세요. 제발 하시면서 가사도 같이 보내주셨네요. 자, 소연씨, 이 소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는데 소원을 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이야, 이거 뭐 괜찮은데요? 네, 나 해보겠습니다. 난 밤이 오면 클럽에서 너를 저구름 위로 억대게 할 기부천사 베이베 와, 잘 마친다. 괜히 쿠킵원탑이 아니었어요. 아니, 저는 이거 소연씨가 어떻게 하려나 했는데 아주 뭐 괜한 걱정이었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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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